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. 여기는 구례 산동에서는 산수유를 산수라고 부르며 산수유가 고급 한낙지로 잘 팔리던 시설 산수 한 그릇만 있으면 자식들을 대학에까지 보낼 수 있다 하여 대학나무라고 불렸습니다. 와 이게 대학나무라고 불렀단다. 이거 안 남아있으면 대박이다. 산수나무 심어야 되겠네. 어느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heck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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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안 돼? 오래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최고의 풍경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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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